꼬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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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좋은 라면 라면이 있기에 세상 삶았나 하루에 열 개라도 먹을 수 있어 푸르륵 짭짭 푸르륵 짭짭 맛좋은다면 와나나 와나나 와나나~~ 와나나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와나나 그리고 긴말의 제조법 아 뭐 제조법이여 아 그냥 넣어서 먹으면 안되는거야 아니 잠깐 아니 이렇게 설명을 좀 하자면은 미션을 줬어요 괴식을 하래 3만원에 그래서 내가 그때 정신이 없었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왠지 모르겠는데 수락을 했어 왠지 내가 왠지 모르겠는데 정신이 없어서 했어 라면에다 제티를 넣어서 먹으래 대신 국물 안 먹겠다 면나면 먹겠다 그랬더니 씨바 9만원이네? 국물까지 먹으라고 푸르륵 짭짭 푸르륵 짭짭 맛좋은 라면 그 라면은 이제 죽었다 지금부터 제티 라면을 시작하도록 랭니무 금대기 그래서 자 물은 정량 550ml이구요 어 어 하시냐 부럽다고? 요즘 캔방 자주 하는거 같은데 저기 괴식 합방 해줄까? 하죠? 하시양입니다 네 하시양이예요 저는 솔직히 한게 얘기해요 저 파마텍스 때도 아시잖아요 나쁘지 않으면 악수하지 않다고 얘기해요 조금 넣으세요 예.. 시빨 아아 아아 간다 크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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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아아어악하하하하하 하나 더 넣어서구요? 하나 더 넣었는데 백만원이네 이 새끼야 내 씨발 냄새가 X같다 달어 라면 어디서 달게 먹어야 되고 하신양 제발! 랜선 흑방이라도 하자 하신양 일어나서 냄새 한번 맡아봐요 아 근데 웃긴 게 있어 이거를 미션 내주신 분이 직접 해드셨다고 들었는데 본인은 스트리머가 아닌데 왜 먹은 거예요? 라면만 먹다가 호기심해 그래 너같은 호기심이 이 세상에 과학을 발전시키는 거겠지? 먹기 전에 자 일단 보시다시피 라면색깔에는 큰 변화가 없어요 이 굉장히? 딱히 못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무슨 냄새가 나요? sìㅈㄹ 같애요 진짜 제트 냄새 나요 homme한건... 어獅 Tongue 이렇게 좋아? 이 돼 RE consideration 맛의 레이비를 좀 먼저 좀 드리자면요 제티 맛이 라면스프보다 강해서 라면의 그 맛있는 짜고 매운맛이 덮혔어요 제티가 묻은 단 달다 구리한 그 면맛이 10초 정도 이거 씹어야 라면의 향을 느낄 수 있어요 일단 국물 살짝 맛보고 알려드릴게요 어 형 어디 뭐하니? 어 나 지금 끼우고 있어 어 너 라면 하나 먹으면 내가 5만원 줄게 언제? 지금 착한 형이니까 면을 따로 고쳐놔야지 한번 볼게 어휴 저 맛이 어떤지 기억이 안 나네? 너 먹어보라고요 한번 제티가루는 씨발 일단 저는 모르겠어 내가 지금 식사를 하고 먹어서 더 그런건지 공복에 먹었으면은 괜찮았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먹으려니까 어 이거는 일단 이건 좀 버리고 오겠습니다 동생이면 새로 끊어줘야지 하신양님 하신양님 제가 하신양님 방송에 들어가서 12만원 돈에 할테니 꼭 딸기라면 드셔야 합니다 뭐야 뭐야 와나나 네 왜요 방금 와나나가 라면들 버리러 갔을 때 네 도내가 하나 왔지요 네 하신양은 12만원 줄일테니 이걸 먹으려는 도내가 왔어요 네 저는 당연히 구란 줄 알고 먹겠다 그랬죠 네 근데 방금 전에 13만원이 도내가 왔어요 어 그거 먹어야죠 아 진짜 13만원 보냈어요? 아 네 아 하신양님 방송에 13만원 보내고 왔습니다 딸기라면 먹여주세요 하신양 네 조만간 접선을 하죠 하하 네 괜찮은 시간대를 말씀해주세요 형아 형아 별건 아니고 라면 하나만 만식하면은 깨 줄 수 있어 라면 냄새가 아닌데? 도내션들이 아까부터 줍니다 아니 누가 봐도 그냥 라면이잖아 오 센티 시발 우유도 아니고? 너에게 오 와 색깔만 앗 아 티렸네? 누가 제티를 넣었는가 흐흐흐흐흐흐흐흐흐 누가 제티를 넣었는가 씨 씨 씨 씨 혜원이옴니다 폐야 야이 으아 아 자 혜원군 우유유유유 회장님 심심하실 어 어 냄새 짭았을게 맛있게 먹어요 아니 트위치에 공들 있어요 형아 왜 야무지게 먹어야지 하늘을 보면서 먹어야 돼 형 그거 아... 아이바 만들러 allt 아니 아니야 아니야 정준아닌아그거 이상금 알아가지고 씹어 야시 게임하 woman 먹 sitting 씁 어둠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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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 음!! 어! 오! 오!! 으음~! 음 맛있당~~ 오늘 잘 먹네 얘가 근데, 비위가 좀 쎄! 나이라는 비위에서 확실히 와... 와아... 아아아아아!! 딱!!! 아아악! 아악!!! 흠!! 아악! 크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읍 으아 뜨거... ㅎㅎㅎㅎㅎ 와.. 어떻게 먹었냐 대단하다 사레.. 사레.. 아잉 혜영쿤 몇만 다 먹으면 5만원 공룡까지 다 먹으면 혜영이 소개비 알서비를 3만원만 가져갈게 제티 한개.. 내가 말했지 그 100만원이라고 먹어봐 먹어보고!!! 아니 맛있는거 아니였으? 응? 맛있는거 아니였으? 맛있는거는 나눠 먹어야지 아하하하하가 그렇지 그렇지 크흐 크흐흐흐흐 크흐흐흐흐흐흐흐흐흐흑 크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흑 와 나 원 참 정보 ! 오에 ход 오시야 오 마이 오 마이 쪼또 쪼또 네버려 여밤여 직초 creo breadth 반절해 KIR WITH LA 해영짱 가만히 가시죠 sed 이낙이 마셔~~~ 아아아아!!! 아아아아아아아아... 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請 으윗... 헤이 형 쿨? 이러는 잔잔 말이는 용서하지 않아요? 원래 맛있는 건 아껴먹는 거 몰라 마지막 한 냅? 부하다~~~~ 감사합니다 어 들업! 아... 들어가! 견뎌. 뚜러가! 견뎌. 덜ぅ 견뎌. 견뎌. 지금 견뎌! 견뎌! 도망가! 나오지마! 랭냉냉 랭냉냉 라면의 맛을 알려주세요 랭냉냉 누군가가 또 5만원 준다고 하면서 먹으라고 하면 먹겠습니까? 아니 먹을 수 있어 다만 나는 확실히 좀 안 먹었을 때 아니야 아니야 1시간 전 식사는 국물이야 아유 와인식 축하드려요 쓰으으으으으 혜영쿤 니가 받는 용돈들 우리집 생활비 동생님 고생했어요 얼마 안되지만 후식에 보태서 써와 장 고맙습니다 알았다 coaches 그냥 한입두입은 괜찮지만 우리 혜영쿤에게도 괴식! 괴식헌터! 현상금이 걸려있었어요 10만원짜리 헌터 전 이제 알선비로 3만원을 받게 되었고 별거 없네 형이 종종 괴식헌터리를 하는데 종종 와서 좀 같이 보수를 나가볼래? 님들 이거 먹을 수 있어요? 요리사 맛있어요 초코바나나 맛이 나요 개 맛있는데? 그렇지 하기만 좀 국민이 블루즈 한글자막 제공 및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